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휴식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핫타임 끝나고 양팀이 후반 45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브라임모비치, 다니엘베스.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다니엘베스, 이브라임모비치, 코스기. 그날두, 리오넬 메시지. 오늘 경기 내내 골을 위해 풀은 선수의 슈팅. 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두 번째 골이 낼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골키퍼가요, 이번에 집중행위기 아주 좋았어요. 리오 버디남두, 그날두. 아 훌륭한 태클이죠. 아 bırak sigh. 아이씨 파스여야지 왜 니가 몸을 꺾어. 코너지니욱 패스 연결로 볼을 계속 손струк합니다. 친구같아요. civica는 패밍으로 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긴장하지 않고 잘 처리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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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0이 됩니다 네 개인기 팀인데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직전킴패 아르테보나의 드로잉 패배 아이씨 네 선수로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테베스 아이씨 차두리의 커팅 리티안 호날두 루이스 수아베스 네 공훈련 선수가 불꽃이 많습니다 이 미니에타 이브라이모비치 아이씨 수아네테 커팅 가자레 굴루가 맞춰줍니다 네 골키퍼 앞으로 떼굴떼굴로 굴러갑니다 리운엘 네티 리운엘 네티 수아넷 좋습니다 자신에게 골 직전에 가로막힙니다 질러탐 수아넷 좋습니다 자신에게 골 직전에 가로막힙니다 질러탐 코나우지니우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뱃살 공료를 찾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아우 엔치한 대구는 아이씨 공격으로 상대를 압구하는 것도 멋지지만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는 수미력 이걸로 이기는 것도 짜릿하죠 무실점이 생기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숨 쉬기조차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가 숨 쉬기고 상대가 숨 쉬기고 아이씨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대가 보니깐 점점 상대가 숨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성격이 흑흑 흑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1. 2. 2. 3.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턴 배송자입니다. 강연성 해설연료와 함께합니다. 여기는 강프로입니다. 아 이 선배입니다. 네 개인기 좋은데요. 공 따집니다. 아이씨. 그룹박. 카림벤제마. 베르난도 토렛스. 따돌립니다. 첫번째 슈팅이 콜렛입니다. 태어난 배우고. 지금들을ICA가. 정말맞지 않습니까? 강름도 로와 함께합니다. 스포이. 1대0입니다. 아이씨. 후발두. 보디알바. 버디나인드. 야야투렛. 엔제마. 비디에드오빠. 코레스. 자, 찬스로 연결이 될지. 여기서 뚫렸다면 위험했을텐데. 잘 잡았습니다. 최성용. 이브라이모비치. 네,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주심이 숨드시지 않고 프리킥 선언합니다. 갈베스. 확실한 손으로 몸따냅니다. 바르시아의 드로잉이 선언됩니다. 아우, 저렇게 좀. 차단해냅니다. 아우, 이거. 저희도 실수를 할 뻔했어요. 지금이 크로스킥입니다. 에이, 영리한 플레이. 골패 선언입니다. 달인 벤제마. 이브라이모비치. 다블로스테베스. 흠. 아우, 좌관하냐? 아우, 왜 이렇게 안 넘어져요, 얘네. 아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돔제발 아니요. 아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인데 아이 옥사이드게 올라갔네요 네 아르세론 아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질러탄 알라바 하부에로 타린 벤제마 와무자 아 왜 안빡겨 아우 왜이렇게 안빡겨 아우 우리편 진짜 강하나마 썼어 자 동료선수가 골바퀴 조국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알바 아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네 이제 구석으로 가서 차올리겠습니다 아 아 아이씨 허벅히 밤을 공도 못 건드려보는데 콜라 저 아 아 아 정말 젊은 공격수들,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만한 플러스인데요. 정말 이 기본기도 그렇구요. 팀 한번 보세요. 엄청난 선수들이요. 대단한 결정장입니다. 2대0입니다. 바로바로. 백패스, 키퍼가 바로 잘 잡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구사히 해야 될텐데요. 네, 주심이 준비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가르침이. 좋지 않았어. 아휴. 넘어지질 않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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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려 이거. 아휴. 아휴.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휴. 아휴. 진짜 삐리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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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빨려 아 영리한 볼 컨트롤 아 동료 선수가 골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 빨고 아 키퍼 키퍼 나옵니다 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 가지고요 10개밖에 없죠 3대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자, 종독 우가면서 출력을 보지만 않습니다. 아, 부르잖아, 이씨. 스피커, 가급적 처리. 아, 좋은 판단이죠?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테베스. 다리스 페이스. 진원히 패스 수고받으면서 연기를 합니다. 아, 오늘 패스플레이가요. 아, 굉장히 쓰러워요. 슈욱! 기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방목 대배. 동그룹 기술을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오늘 그야말로 압득입니다. 멋진 골도 포장하고 경기 절반으로 수렴합니다. 영화는 너무 안 돼서. 축구는 정말 대단한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경기였습니다. 해설 박릉성 패스터 배성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레시야. Harlem. belt достаolution. 2, 5, 5, 5, 8, 5, 8, 6, 8, 8, 8, 9, 11, 16, 17, 19, and 25, in the mountains. 우리 Their TV is out there before the 8, 10, 19, 19, 19, 19, 19, 21, 19, 20, 19, 20, 19, 20, 20, 20, 20, 20, 20, 21, 21, 23, 21, 21, 22, 21, 25, 21, 22, 28, 22, 21, 22, 23, 22, 23, 23, 28,-25, 22, 21, 24, 24, 25, 20, 24, 25, 21, 21, 21, 23, Per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